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C220, 디사마티 쿠페 더 뉴 머스트 벤즈 C220, 디사마티 쿠페 1일 7일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더 뉴 C클래스는 6,500여개의 부품 변경을 통해 완성된 5세대 C클래스의 부분 변경 모델이다 이에 따라 벤츠 코리아는 작년 12월 더 뉴 C220d 아방가르드 출시한 이후 더욱 스포티한 E-DOOR 버전의 더 뉴 C220d 사마티 쿠페를 통해 디젤차 라인업을 강화하게 됐다 최근 디젤차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디젤차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더 뉴 C220d 사마티 쿠페는 쿠페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의 날렵함을 더한 낮은 차체 디자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쭉 뻗은 보닛으로 스포티함이 강조됐다 AMG 라인이 기본으로 적용된 전면부는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AMG 프론트 및 리어 에이프런을 통해 역동적인 모습이다 주간과 야간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LED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는 새롭게 디자인됐다 넓은 조사 범위로 탁월한 가시성을 확보해 보다 안전상 주행과 최적의 시야를 보장하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 MULTI BAM 레드 헤드램프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실내는 AMG 라인이 적용된 D컷 D컷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 운전자는 터치 컨트롤을 통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로 다채로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다이네믹 셀렉트 다이너믹 셀렉트는 에코 ECO, 컴포트 컴포트, 스포츠 스포, 스포츠 플러스 스포 등 4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엔진과 변속기, 주향 등을 개인 취향에 맞게 결합해 개별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 10. 25인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최신 텔레메틱스 시스템인 커맨드 온라인 NTG 5.5 버전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12. 3인치의 고해상도, 풀 디지털 개기반 디스플레이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 직렬사 기통 디젤 엔진 OM654를 탑재한 더 뉴시 220D 3아티 쿠페는 배기량은 줄어들었지만 한층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최적의 효율성과 짜릿한 퍼포먼스를 보장한다는 게 벤츠 측의 설명이다 최고 출력 194 마력과 최대 토크 40.8kg, M의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 3초에 가속할 수 있다 디젤 엔진에는 알루미늄 엔진 블록, 4세대 커맨레일 분사 시스템, 나노 슬라이드, NANOS LID, 코팅 등이 적용돼 엔진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을 줄이며 높은 수준의 정숙성을 선사한다 더 뉴시 220D 3아티 쿠페는 탁월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에어바디 컨트롤 에어바디 컨트롤 에어 서스펜션 최적의 주행 성능을 지원하는 자동 구단 변속기 구지트라니 한층 향상된 핸들링과 코너링 그리고 접지력을 자랑하는 사륜구동 시스템 3아티기 기본으로 채택했다 더 뉴시 220D 3아티 쿠페에는 프리세이프, 피아리세이프, 는 사고 발생 이전의 위험 상황을 감지해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반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 한편 디젤차 더 뉴시 220D 3아티 쿠페의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은 6,470만원이다 하차 경고 어시스트는 차량 정차 후 탑승자가 차량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다가오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을 감지해 사각지대 어시스트 경고 등과 함께 청각적 경고음을 알려줘 충돌 사고를 예방한다 평행 주차와 직각 자동 주차, 자동 출차 기능을 겸비한 능동형 주차 어시스트,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프리미엄 커넥티드 카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커넥트, 머스트 미커넥트 등 편의 기능도 제공된다 천러는 천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